여러분 안녕하세요!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! announcements! 안녕하세요! 영상으로 만나요! 잘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! 영상으로 만나요! 소금 소금 양파 양파 소금 소금 채우기 소금 소금 마늘, 간장, 소금, 고기, 소금, 고기를 넣어주세요. 계란을 주기위해 놓습니다. 나이 손질이 조금 익어서 고춧가루 잘 섞어주세요 오이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technique 고추 고춧가루 차라리 고춧가루 너무 맛있지만 어떻게 지내려고 하자 주머니가 다 먹어야지 식구까지 나왔던 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면서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극복이 오늘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또를 또 시켰어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나또를 또 시켰어요 나또를 또 시켰어요 나또를 또 시켰어요 간식 대용으로도 맛있게 잘 먹고 있고 제가 요거트를 먹어보니까 당이 없는 완전 플레인 요거트가 맛있더라고요 소세지 얘는 가격 맞추려고 구매했어요 마늘 감바스도 해먹고 국물 같은 거 할 때도 먹고 한 끼 연두부 찌개 해 먹을 때도 넣어먹고 밥이랑 비벼 먹을 때도 먹기 좋더라고요 얘 6개인데 뚝딱 먹더라고요 두부 유부 초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믹스 샐러드 이렇게 샐러드는 한 3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엄마? 어떡해 흐름 고추냉이를 같이 먹으면 다음번에 고춧가루 모짜렛 생크림 수업 곱게 다음번에 다음번에 를 를 를 를 를 이거봐요. 엄청 징그러워요. 이를, 아 뜨겁고 같은데. 이렇게 막상 식히고 바르니까 살짝 따뜻함 정도. 보여주고 싶다. 지금 이마 라인 어떻게 발라가는지 보여주고 싶어요. 아 너무 아프다. 근데 되게 깔끔하게 보피긴 했어요. 근데 여기 나머지 어떡하지? 앞머리를 너무 자르고 싶어요. 진짜 자르고 싶다. 어떡하지? 자르자. 왁싱을 얼마 전에 했는데 다시 기르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머리를 어쨌든 이렇게 깐 상태에서 기르면 얘가 점점 자기 세력을 펼쳐져 가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앞머리로 숨기면서 자랄 때 또 기다리려고. 완전한 뱅 스타일을 원하긴 해요. 자연스럽게 해도 될까? 나 모르겠다. 어쨌든 얘네를 드라이로 쫙쫙쫙 펴주고 올 거예요. 이렇게 되게 곱슬거리기 때문에 곱슬거리는 상태에서 좀 들쑥날쑥해지거든요. 스트레이트로 펴고 올 거예요. 오케이 여기서 자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무서워요. 잘한다. 오 마이 갓. 진짜 어떡하지? 이거 숱이 지금 너무 많은데? 아 여러분. 아주 깔끔하게 망해졌고. 당분간. 아 어떡해? 진짜? 일단은 여기서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완전히 눈썹을 덮는 뱅 스타일을 할 건지. 시술으로 좀 지킬 건지. 좋았어. 완전 뱅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. 뱅 진짜 안 어울리는데. 갈게요. 아 여기 조금만 넘겨보자. 아까부터 해야지. 고춧가루. 아까부터 해결해주세요. 아까부터 해결할 거 않아요. 네. 네. 오징어 소금 오징어 야채무요 소금 소금 오징어 박버롤 멸치 후추 계란 매콤한 후추 간장 그런데 뭐지? 후추 자세하게 먼저 아멘 소금 고구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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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따사로운 햇살을 일찍 기상을 했습니다. 이불 정리 다 맞췄고 이제 브런치를 먹을 거예요. alsu 육즙 5cm 오일 파 계란 포기 중간에 soda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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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시간이 9시예요. 잘 안 보이네. 9시 1분 화창한 월요일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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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Usabi 채굽 멸치 쥬쥬쥬 와우 오뚜다 다소 고기 비닐라 저는 선보이로 두부 테두리 잘 먹으니 조금 더 좋은데..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한 번 더 먹었을때 계속 먹었어요 저는 수제 생선을 먹었을때 아직도 먹었을때까지 먹었을때 오늘은 수제 사과를 먹었을때 내가 먹었을때 마음을 먹었을때 일하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